장이 형을 비롯한 정의 병사들이 대고를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었니 너무 십 년치 맛이 없어서 병판만 믿겠습니다 예 일본 군대가 광화문을 공격하고 있사옵니다 어디로 가실게요? 나갈 구멍을 찾아봐야지 역주분에 병이 나타났다 장이 형의 남자를 받는 것 같다는 건 그렇습니다 장이 형에게 미쳐서 걸어! 이거 이 시범... 뭐 이런 짓이 돼? 시, 시, 시...